2017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리는 충청권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학예 유대회 경기장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충청권 학예 유대회 조직위는 세종 대평동 종합체육시설과 홍성 충남 국제 테니스장,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이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뒤 최근 경기장 공사 발주에 나섰습니다. 학예 유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조직위는 대회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신축 경기장 건립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